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진짜 랩 듣는 게 제일 귀찮아 래퍼가 포장한 거야? 야 너 입에다 묻었어! 더러워! 너 그런 거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건 아니지? 너 그런 모습도 남자친구가 사랑해 주는데? 야 키스할 때 짜장만 나겠다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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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끓일거야 아.. 귀찮아 맛있겠다 아.. 맛있겠다 오우 면치기 한번 해볼까 멋있게 알겠어요 됐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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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는 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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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햄버거 맛있겠다! 아, 뭔가 당 떨어지는데? 오, 다 맛있겠다. 저기, 저희 크림치즈 마카롱 3개랑 딸기 마카롱 3개랑 호동 마카롱 4개, 월그리 마카롱 2개, 녹차 마카롱 5개 주세요. 35,000원입니다. 아, 네, 주세요. 아, 맛있겠다! 아, 예쁜데? 자체 봐. 기분이 안 좋을 땐 마카롱. 3만원? 아니, 이거 배도 안 부린 것 같은데 여자들은 이게 맛있나? 응, 맛있어. 아, 떡인 줄 알았는데. 나이스, 돈까스! 나이스, 돈까스! 아, 흥분이네. 야, 나 오늘 기분 X같아. 우리 떡볶이 먹자. 야,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. 떡볶이 먹자. 야, 나 오늘 생리해. 우리 떡볶이 먹자. 자기야, 오늘도 떡볶이 먹으면 안 돼? 그럼 옆 떡고, 고! 펜미니 세트? 매운맛. 오케이 좋아 좋아. 아, 기분 너무 안 좋아하지. 야, 국물. 아, 둘 다 좋은데? 아, 오돌병! 어, 베이컨, 베이컨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중국당면이랑 라면 둘 다 같아. 아, 뭔가 부족한데? 식빨 좀 더 시킬까? 어, 계란찜 좋아. 아, 계란찜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좁다. 이거 김말이 추가하자. 야채도. 원래 야채랑 같이 먹어야 살이 안 찌잖아. 음료수 먹어야지. 야, 유산균이래. 유산균이 이거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? 그니까. 골라. 야, 이 정도면 되겠지? 아, 합치니까 많긴 하네. 떡볶이 하나에 4만 원을 써야지. 시킨다. 어. 야채. 오, 너무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이씨. 야채. 먹다, 먹다, 먹다. 야, 너 하나만 본 거 너 먹어? 아니야, 너 먹어. 나 배불려. 너, 너 진짜 먹어? 나 배불러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떨어트렸으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. 들어온 거 내가 먹고. 먹어볼게 돼지냐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 맞나 아 일단은 많이 해놓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긴거같이 아 몰라 980g입니다 그렇게 많이 담았나 18,000원 결제할게요 안녕 요리해놓으니까 진짜 많네 기대된다 엥? 이게 무슨 맛이지 아 다쳤네 아 내 스타일 아닌거 같은데 아 배고파 엥? 왜 마라탕이 생각나지? 오늘은 집에서 시켜먹을까? 오늘은 집에서 시켜먹을까? 사과 하나 먹어야지 아 깎기 귀찮은데 내가 겨툴도 안깎는데 아 잠시 후 고마워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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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옥지 먹으면 몸에 안좋대 그냥 아이스크림이 몸에 안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